8월 취업자 증가폭이 40만 명대에 달하면서 고용시장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,529만 1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. 증가폭은 지난 9월 68만 5천 명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. 고용률은 60%로 전년보다 0.3%포인트 올랐습니다. 연령별 취업자 수는 20대가 작년 8월보다 3만 6천 명 줄어 1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. 또한 30대 취업자도 줄어 청년층 취업난을 반영했습니다. 반면 50대는 전년보다 28만 명, 60세 이상은 18만 명 증가했습니다.